여러분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는 칼럼을 좀 독특하게 쓰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젊은 분인데 대단히 아주 우파적 식자가 강한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쓰시는 분이 이응준이라는 분입니다. 소설도 쓰시고 아마 시도 쓰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악한 양들의 사회라는 그런 주사파의 발전사회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교정이 되지 않을 때 그 거짓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삼키고 마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소설과 시각에서 잘 이야기했는데 특히 이 주사파들 지하조직 통일혁명당은 1968년에 적발됐고 신영복도 주요 의원들 간 하나였는데 일망타진돼서 사행당으로 수감됐다. 그런데 이 통일당이 통역당이 자신들의 서울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있다며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고 1985년 7월 통역당은 한민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아나운스가 서울말을 구사하는 구국의 소리 방송을 계속하게 된다. 이것이 1986년에 이르면 서울대 운동권 대다수가 청계천 전파상으로 단파라디오를 사러갔고 한민전 방송 녹시본이 학생회장에 굴려다닌다. 구국의 소리에 평양의 박수는 김일성 종합대 방송통신강좌 등으로 주최사상을 공부하고 투쟁지침을 마련했다. 남한 운동권은 한민전의 홀릭된 주사파에 거의 전부 다 잠식됐다. 그런 사상적 세례를 대부분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하트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한 남한 자생주사파 지하조직들은 한민전을 통해 북한 노동당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을 갖고 활동했다. 참 이런 비극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1987년도 이르면 학위를 맞추고 기부했기 때문에 그때가 나이가 여러분들 20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때는 사회주의가 거의 뭡니까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열린 세상이 됐는데 그때 뭡니까 주최사상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반도에 갇힌 서생들이나 유생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정신을 못 차린 인간들인 겁니다. 그 인간들이 지금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선거를 장악해서 완전히 뭐죠 나라를 그냥 일당체제로 전환시키는 그런 절요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구국의 소리에 발신전은 항해도 해주 남산이었다. 물론 나중에 이 기만을 대부분 운동권이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그건 중요치 않았다. 중독된 거짓은 곧 거짓을 둘러싼 진실들을 사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독된 거짓은 그 거짓을 둘러싼 진실을 다 사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문화는 조작된 역사보다 위험한 유행이 되고 만다. 중독된 거짓인 겁니다. 대중화되지 못한 진실은 뻔뻔한 거짓 앞에 무기력한다는 거죠. 그들의 거짓말에 가장 큰 피해자 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선거 부정이 바로 이 겁니다. 대중화되지 못한 진실은 뻔뻔한 거짓 앞에 무력화되고 결국 거짓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짓말은 땅 위에 큰 물고기와 같고 펄떡거리며 법석을 떨지만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그대는 가만히 있기만 하라. 그것은 저절로 죽어버린다. 신 조지 클레퍼의 이 말도 이제 나는 믿지 않는다. 거짓을 분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거짓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잡아삼키는 거죠. 세상에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악이 얼마나 질기고 여러분들 강한데 거짓은 노력해서 밝히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거대하고 막강해져서 우리를 해친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양과 구분이 불가능한 늑대보다 사악한 양이 돼버린다. 그냥 놔두면 아이들까지 노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백성들을 다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악을 그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 결국 다 먹겠죠. 거짓은 노력해서 밝히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거대하고 막강해져서 우리를 해친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양과 구분이 불가능한 늑대보다도 사악한 양이 돼버린다. 그냥 놔두면 모두를 노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소설가가 쓴 언어 표현 능력이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훨씬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단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대중화되지 못한 진실은 뻔뻔한 거짓 앞에 무기력하다. 뻔뻔한 거짓말을 지금도 떠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침묵하는 인간 외면하는 인간 깔아뭉개는 인간 뻔뻔히 떠드는 인간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노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야기죠. 거짓이 결국 모든 걸 다 삼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짧은 칼럼이지만 주사파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짓이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을 지금 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산시장선거에요. 부산시장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부산시장선거를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30% 정도 표를 훔쳤거든요. 이때는 조작하기가 좋은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 기획이 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지방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냥 작심하고 조작을 한 선거입니다. 이거 전후해 가지고 이해찬 씨가 장기 집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30%를 훔친 겁니다. 조작값 30%를 이용해 가지고 득표 수를 다 이동시키는 그런 규칙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서병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빼앗겼고 바른미래당 이승근 후보가 30장을 빼앗겨 가지고 총 해운대구에서 6041표를 빼앗긴 겁니다. 마이너스 6041표 그것을 그대로 오그돈 성추행사건으로 보다 오그돈치 않게 더해 준 겁니다. 플러스 6041표 총 해운대구에서 이름대로 부산시장 선거의 조작규모는 12,082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조작된 득표 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조작 공장을. 이게 이제 해운대구 사람입니다. 2022년도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봤습니다. 5%밖에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이게 1944표를 훔치고 정의당에서 38표를 훔쳐 가지고 1982표를 훔친 거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한 3만 9천 표 정도를 훔친 겁니다. 이 분석을 해보면 선거관리비원회가 규칙을 사용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드러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이게 위가 조작 상태인 겁니다.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 변승환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율 34%, 당일투표 득표율 29%,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5%가 나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64%, 당일투표 득표율 70%,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착해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주 표시가 날똥말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투표소의 평균값을 딱 구해보게 되면 플러스 5.123%가 나옵니다. 더불당 후보가. 국힘당 후보가 마이너스 5.123% 나옵니다. 이거는 대수의 법칙인 오차범위 0에서 3%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수를 상대방에게서 빼앗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착하게 이렇게 좌우대칭에 차익값이 그대로 포착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부정선거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의 출발점은 차익값 크기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날 때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걸 가지고 5%에서 3% 2% 1%를 수렴하는 작업을 해나가게 되면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느냐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도 부산시장선거의 행운대구는 조작값 5%를 쓴 겁니다. 5%를 찾아낸 다음에 5%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이런 복원한 것이 하단에 있는 겁니다. 변승환 진짜 차익값 플러스 2% 박형준 진짜 차익값 마이너스 2% 이 상태에서 모든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1.8% 마이너스 1.8% 나옵니다. 득표수를 훔치게 되면 좌우대칭의 값이 그대로 이렇게 줄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다 대법관들이 깔아뭉겼지만 이 사악한 범죄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모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 공직선거는 모두 다 득표수를 다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 조작하기 위해서 전산조작을 해야 되고 전산조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짰서 규칙을 프로그램을 짜서 썼기 때문에 그 규칙이 모두 다 조작된 득표수에 다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발굴해 찾아낸 것이 바로 조작값이고 규칙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조작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국군은 그때도 30% 조작했네요. 30% 30% 그리고 2022년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10% 조작하고 이렇게 다 조작한 겁니다. 대구광역시장도 여러분들 수선구 같은 경우도 2018년에는 20% 20% 조작하고 그다음에 2022년 때는 5% 5% 조작한 겁니다. 2024년 총선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작합니다. 왜 9번 조작해왔습니까. 10번째 조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10번째만 조작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털어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하죠. 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여당이 다 입을 못 열 거라 본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선거 사기 시력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참 어려운데 어디에서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이 많이 썩어 문드러져버린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전혀 어디서 작동을 돼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장 큰 범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사실을 외명하는 것이고 사실을 은폐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겁니다. 다수가. 그래서 참 현재로서는 이 거대한 그런 그런데 뭐 현재로서도 이걸 못 막으면 그 다음은 뭐 그 다음 스토리는 없으니까. 이제 10월 13일 12월 13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삭발시 이렇게 참여하시는. 저로서도 뾰족한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개몽하는 차원에서 진실을 알리는 방송 외에는 이 문제를 참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야기를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